총선이 끝난 뒤 여소, 야대 구조가 이어지면서 연초 정부가 발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30년 이상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 충족에서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온 주민들은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총선 후보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와 선거가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것처럼 표심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22대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유익 환수제 폐지와 추가 완화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초안법을 도입했던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전히 폐지법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안법 개선 등 다각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야당을 좀 설득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좀 구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들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분담금 상승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